폐화동에 솔매무집 된장이예요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 넣고 여기 된장인데 맛있을건데 먹어볼래요 나머지는 반찬이 진짜 많아요 살짝 넣어야 돼 살짝 넣어서 먹겠습니다 아직 좀 더 비벼야 돼가지고 그리고 얘도 좀 가볼까? 흰나물이 있거든 흰나물 좀 넣고 흰나물 냄새 좋지 이렇게 해서 한 숟갈 좀 맵긴 하지만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지 여기가 다 들어있지 밥 먹어볼까 맛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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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